한국사회 한국사회 인터뷰를 중독하게 한국사회 갑자기 진짜 여기도 항상 검사중으로 보인다 많이 올라간다 채널 넘버 8 SBS 정립하시나요? 아니요, 괜찮아요 진짜 무섭다 송곳이야 진짜 맛있다 여기는 텐트존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? 광보인데 갈까? 광보인데 삼초부터 들어가야 돼 아, 들어가자 빗자리 전화 입질이 아니면 맨날 자기랑 진짜 갈맥이 똥 같았다 자기랑 진짜 갈맥이 똥 같았다 자기랑 진짜 갈맥이 똥 같았다 진미채에 경과하는 거 됐다면 너무 아버지 아...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게 맛있어 그러니까 난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내가 악몽 학습도 못 잡는 거야 크리스마스 2분 날에는 2주동안 거기에 애들 대고 가가지고 먹었고 아, 그래. 방금 뭐가 나왔네 근데 또 내가 어려가지고 외로운 걸 너무 많이 샀던 거 같아 한국에서는 긴탕 보여, 안 보여? 안 보여? 뭐가 내 거야? 안 봐봐, 안 봐봐 안 돼, 안 돼, 안 돼 아이고 안 봐봐, 안 봐봐 안 봐봐, 안 봐봐 빨리 가라고 생각하기 다 한테 안 해먹었다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빨리 가 먼저 출발해 로봇 조명의 별의 길은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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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젠 너왔나 그래 너왔나 One love,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자기야 우리 5킬러 탔어 5킬러 탔어 저거? 5킬러 탔어 뭐야 저거? 제 수상생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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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적돼기 좀 그만 입으면 안 돼? 거적돼기 이게 아아 수상생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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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생 навер Questo hablé 나 뭐했다고 피곤한데? 어? 아우 시간 잤잖아 난 4시간 자고 출근했네 네가 왜 잤는데? 소울이 늦게 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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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 좀더 콩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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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먹어 봐 안에 버터 넣어서 구웠거든? 좀 식었다 아까 따뜻할땐 되게 맛있어 보이네 아저씨가 영상이잖아 영상 말고 쌀카드 야식같다 여기 뭐야 뭐야 되게 우리 옷을 잘못 선택했다 옷을 운동하러 갈 것 같은데 아저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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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안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아닌 거꾸로 말려주지 맑고 맑고 맥반 제습 청정 냄비에 납니까 아 뜨거 아 나 고사리 안 좋아하는데 은근히 나물이 많다 나물 나물? 나물 누가 나물이라고 하는데 나물이지 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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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나고 나물이라고 오... 아... 굿 저랑 먹던가 응 여기 다 넣으려고? 이건 파스타 그릇인데? 그런걸 편견이라고 한다 동장근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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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맘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스 소스 이것도 하나 손을 들었다 자 이峡수가 contains 이상 If you're an ask iner 아 세 rat 시 명품 가방을 사주셨습니다. 아니, 결혼을 앞두고 있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 출간한 거 그거 약간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사주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명품 가방을 갖고는 싶었는데 솔직히 몇 백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사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단 한 개도 없었어요. 제일 비싼 게 비비안 웨스트 80만 원짜리 가방?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한테 10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갖고 싶은 걸 사라 하셔가지고 손을 벌벌 떨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현대백화점에 가서 하나씩 팩을 해왔죠. 루이비통부터 풀어볼까? 아, 테두리? 연다? 응. 비싼 거 부터 왔네. 루이비통이 다 써왔네. 아, 맞네. 냄새는 어떻습니까? 냄새는 조금 구리... 너무 예쁘다. 제일 스크래치 잘나는 가죽이라서 엄청 조심해서 써야 해. 그래서 냄새가 맡아갈까? 냄새 좀 나지? 난 좋은데? 잘 모셔놓고 두 번째 구찌를 했습니다. 나는 디자인은 얘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런 거 하지 마. 구찌 얘는 얼마였죠? 400만 원이었습니다. 아까 루이비통이 370만 원. 마크 3색 스트랩이랑. 찢는다? 어차피 이거 안 쓸 거니까. 대나무 저거 예쁘네. 어, 이게 이제 구찌의 트레이드 마크. 스트랩 들어있고,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. 나는 왠지 이거는 잘 안 쓸 거 같아. 그치? 한번 써봐. 어때? 근데 지금 이런 옷을 입으면 다 어울리지? 짱쓴 메이플 캐릭터 같다. 캐시한 거 같다. 아니 지금 옷차림 이래서 그렇지. 예쁘게 입고 하면 예쁘다. 너무 없어 보인다. 아니 애가 너무 거적대기 같은 걸 입어가지고. 차 택고 가. 안 온 거지. 근데 여기 버터롤이라가지고 버터를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한데 넣는 게 낫겠지? 오레지랑 한번. 오레지랑 한번 할 거야. 오레지랑 한번 할 거야. 오일이? 오레지랑. 나 계란 한 번도 먹고 싶은데. 좀 Cocktail 살려고 해 줄 수도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